반갑습니다. 작곡가 김성현입니다. 제가 가정 초보를 한 18년 있다가 뒤늦게 작곡 공부를 다시 했어요. 그래서 그랬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이어주셔서 아이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작곡, 훌륭한 작곡가 스님들 만나고 또 옆에 가다 보니까 계속 작곡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. 멜로디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.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임금수 선생님은 협곡가님은 진짜 훌륭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참 영광스럽습니다. 저희가 같이 초대돼서 이렇게 주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또 신미대표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이렇게 제 곡도 연주해 주시고 또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작곡인을 부르고 나서 이성용 선생님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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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